정현일의 기초시장 안녕하세요. 이번에 기초시장에 입단하게 된 정현일입니다. 작년에 그만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최재원 감독님이 기회 한번 주셔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. 정현일의 기초시장 정현일의 기초시장은 베이스 안에서 라이징볼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. 시합할 때 라이징볼을 구사하게 되면 상대를 코트장 바깥으로 이동시키기가 아주 좋습니다. 제가 친 볼은 라이징샷이고요. 라이징샷을 치기 위해선 자기만의 템포와 리듬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허리 높이 위로 뜨는 볼을 자신있게 앞으로 들어가면서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학교 이후로 백핸드가 잘 안됐었는데 백핸드 많이 가르쳐주셔서 자신감이 좀 생겨서 좋아진 것 같아요. 최재원 감독님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시고 밑에 후배들 잘 따라와주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. 무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최대한 터치 안 하려고 하고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골고루 멸치 청양고추를 에어밀 대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많이 엄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학교팀 분위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힘들 때는 일단 대학교 때 갑자기 백엔드가 안 되면서 공이 오는 게 무서워져가지고 백엔드가 치기 싫을 정도로 여기 와서 이제 백엔드 좀 알려주시고 하시니까 좀 많이 나아졌어요. 훨씬 더 최선을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. 전에는 별로 즐긴다고 생각 못 해봤는데 요즘 여기 와서 진짜 즐긴다고 생각해요. 일단 여기 김포시에 관계자분들이나 좀 어른분들이 저희 일단 창단된 팀을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일단 여기 김포 시민으로서 되게 좋고 잘 챙겨주시는 게 되게 일단 우선 좋은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